동포 사회도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말 있으셨습니다. 지난 44년 동안 LA 코리안 피의를 이끌어오셨고 처음에 만드셨고 그래서 올해 43주년 기념 행사가 특별하게 이 자녀님께 헌 뿌리 지자님께 헌정하는 행사로 연주가 된다고 들었습니다. 대단히 큰 축하를 드리고 또 이번 계기에 우리 동포 사회도 아름다운 시간을 갖고 동포들 마음에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시리라 믿습니다.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또 LA 비일에 더 긴 세월을 앞으로 과거보다 더 긴 세월을 장구하게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. 대단히 감사합니다. 예 됐습니다.